이거 봐! 이거지 이거 이거 자 봐봐 르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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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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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투잡이거든요 제가 가수로 활동한 지 13주년이 된다고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신 우리 인상님께서 조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만 있고 옆에 음식이 있는데 한번 음식 언박싱이라 그래도 뭐라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받은 건 이 박스와 면장갑과 요플레들이에요.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갑각류라고? 어떻게 알아 갑각류를? 빠바바바바밤 와우 빰빰빰 빰빰 빰빰 어머 잠깐만 나 당황한거 아니야 나만 모르고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죠? 앗 뜨그러워 앗 뜨그럽다 따가워 뭐야 이거? 아 이에서 이거 주신 거구나? 면장갑을 면장갑을 이제 이유를 알겠다. 요플레는 뭐야? 요플레는 왜 있어야 돼? 어머 어떡해 어떡해 킹크랩이야 이거? 요플레 서비스 그래요? 난 뭔가 요플레 주길래 도대체 음식이 뭐길래 말을 안해주고 요플레는 뭐지 이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해? 그냥 먹어 이거 뽀셔 젓가락 이거 어떻게 뽀사 가일 포크 숟가락 젓가락 다 갖고 왔어 엄마가 해줘가지고 아이가 몇 살을 먹었는데 말이야 그죠 그래 이거지 이거지 자 오늘의 조국 음식은 짜잔 바로 킹크랩입니다 민사님 잘먹겠습니다 뒤집으면 안 된다고? 이거 뒤집지 말래요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au armies Business 이미 빠졌어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다리부터 여기 너무 편하게 이렇게 다 잘려져있어요 이렇게 난 못할 거 알았나 봐 완전 편한데 이거 봐 이렇게 다 돼있어 이거를 젓가락으로 잠깐만 와 자 이렇게 살을 요즘 너무 좋다 손질까지 다 돼있어 살이 쫄깃쫄깃하네요 자 보세요 요렇게 알아서 살이 나와 잘 먹을 수 있게 돼있어 너무 편해 비밀장갑 하셔야 돼요 이미 먹었으니까 그냥 먹으면 안될까 비밀장갑 하면은 소리가 너무 시끄러 짜잔 아 이게 진짜네 자 봐봐 일단 남은 거 아까우니까 좀 긁어먹고 여기가 있네 이미 손에 냄새났어 내 손에 냄새나면 괜찮아 맛있는 거 먹으면 냄새나도 돼 막 이래 자 봐봐 살이 여기가 이렇게 있네 이거네 이거네 손질을 써달라는게 요즘 해주나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여 보여? 이거지 이거 이거 식감이 확실히 다르다 식감이 확실히 다르다 바구 잘 드신다 풍붙한 으른치킨의 미소 흠 으른치킨이래 자 봐봐 네네 네네 살이 많은거 봐 맛있다 이거 봐 봐봐 아가미만 빼고 아 여기다 찍어먹어 살을 찍어먹으면 찍어먹어보자 이리 얘를 찍어먹어 찍었다 내가 뭘 할게 없어 다 돼있어서 안 비리네 원래 이렇게 떡지 비린거 아니야? 안 비리네 살이 안에 그득그득해 이거 흰색은 뭐야 이거 흰색 흰색도 맛있다 순두부 같애 새우 애기면 새우 애기면 하나 먹어주자 새우가 진짜 맛있거든? 근데 킹크랩 한 대는 안 된 맛 흠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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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여기서 되게 부드럽다 잘한다 이거나, 와, 이것도 이렇게 돼있어 대박 진짜 먹기 편하게 놨다 음,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워 살이 다리모양만큼 있어 대박 아, 여기 살 진짜 맛있다 어머, 요게 진짜 맛있다 야, 넣어봐 너다 넣어 킹커레 비싸지 않아, 비싼 값을 하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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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라면 넣을게요 다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 미쳤나봐 이거를 떨어뜨리다니 야 오수아 이씨 큰일났다 놓치지 않을거에요 자 넣고 다리를 하나 이렇게 두개 넣고 살을 빼라고 살 장난 아니지 안 들어가진다 어떡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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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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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딱지에 옮겨 담은거라구요? 저 게딱지 어디 낫뒀어요? 내가 게딱지를 어디 낫돈데 내가 아 아 아 싱크래 아 아 알겠어 이거지 이 비주얼이지 이거네 이거 엄마표 김치를 옆에 얹으면 그냥 끝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두루루루루뚜 오늘은 내가 요리사 두루루루뚜 킹크랩 라면입니다 개새 볶음밥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참기름에다가 그 안에 내장 다 넣고 김만 넣고 볶은거에요 맛있다 나 원래 개 내장 이거 못먹지 않아? 아까 왜냐면 내가 사실은 비릴까봐 찍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지금 비빈거거든요 짱 맛있어 라면 양보다 더 큰 개가 들어간 국물 흐으으 흐아아 엑 엑 아 silver 내건 내가 할던 진라면 맛이 아닌데 나 지금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이야 저 음식 때문에 눈이 좀 돌아가서 제대로 인사 안 하는 거 같은데 진심 고마워요 으으으으 아으으으으으으음 애으으으으음 인사로도 못vedaak 막으래 라면 맛이 확 다르다 아 진짜 맛있다 해장된다 와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라면에 들어갔던 다리는 무슨 맛인가 먹어보자 라면 국물 맛이 너무 많이 배지 않았는데 좀 더 부드러워 요거 입가심어 너무 좋다 얘네 먹고 요건 앞집에서 팔던 거래요 지금 살 모금 만큼 더 나온다고? 아 그래? 아가미 뗐어 어디 안쪽에 살 있다고? 먹겠다는 굳은 의지 아 이거 살 많네 어머 대박 뭐야 이걸 버릴려고 했다고 모르고? 맞아 나 다시 행복해졌어 이거 다 버릴 뻔 했잖아 이게 아까운 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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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이만큼 있어 걔 살을 이렇게 모으기가 쉽냐고 이 마시는 거 버릴 뻔 했네 아니 킹크랩 살을 이렇게 올려서 먹어봤다고? 자 그러면 다 먹었으니까 호식을 먹도록 할게요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지 이 호식은 이 킹크랩 좀 앞집에서 팔았다고 해요 인상님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치 이거는 뭐 선물 받아서가 아니야 사실은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거랑 좀 별개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그냥 맛있어 어떡해 몸보신 지대로 된 거 같아 이 여름에 킹크랩 그냥 짱이 그리고 이 수선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 너무 편한 거 같아 맞아 맛있어서 행복해요 그냥 그 말밖에 할 말 없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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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